한 달에 쉐어링 스쿼트 할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와 손 머리 위로 들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. 스쿼트 할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. 스쿼트 할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. 스쿼트 바운스 2번 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차면 손으로 터치해볼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스쿼트 바운스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. 스쿼트 바운스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손으로 터치해주세요.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발끝 터치해볼게요.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.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좌우 번갈아 가며 사선 위로 팔 뻗어 볼게요. 사선 위로 멀리 팔을 보내주세요. 사선 위로 멀리 팔을 보내주세요.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발 터치해 볼게요. 제기차듯 다리 들며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해 주세요. 호흡 마시며 사이드 런지, 호흡 내쉬며 발 터치하며 이어갈게요. 호흡 마시리 다진 양파들로 반대쪽 할게요 반대발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발 터치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런지 했다가 제기차듯 발 터치하며 호흡 내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뒤로 들어 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될 때 상체 앞으로 숙여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더 느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다리 뒤로 들어 볼게요 다리 될 때 상체 앞으로 숙이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내려가 앞으로 4번 펀치하고 올라와 뒤꿈치 들어 볼게요 힘있게 펀치하고 손 뒤로 보내며 뒤꿈치 높이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